방탄투콘대! 언팅 뜯었다! 자 군말 안 합니다. 바로 이 파괴의 힘! 보급상자를 까보려고 하는데요. 아니 한국공지에는 마치 S급 군지용품에 나오는 것처럼 묘사더니 보급상자 나오는구만! 아무튼 이거는 지금 보면 좀 특별해요. 50회 이내에 S급 장비가 뜨는데 100회 이내에 파괴의 힘이 뜬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파괴의 힘은 S급 뭐예요? S급 뭐예요? 솔직히 천장이 굉장히 살벌하다고는 보는데 굉장히 달리 생각하면 군지용품은 50회 랜덤인데 이거는 100회 확정이니까 만약 창렬은 아니라고 해야 할지 중간에 S급도 뜨긴 하니까 혹시 이번에 보석 쓸 분들이 있으면 무조건 여기 하는 게 좋긴 합니다. 왜냐면 이거 이제 영구적으로 되기도 했어요. 자 가봅시다! 현지사임! 지금 보석 15,000개지만 50회 이내에 파괴의 힘을 얻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자! 첫 번째는! 첫 번째! 스페인에 에스카드 주나 본데? 엘리트로? 그치? 맞나? 맞나? 한 번 다시 해봅시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 엘리트로 주네요. 안 써있어도 그렇지. 여러분 엘리트로 줍니다. 아이고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이거 뽑으세요. 세 번째. 오오오오오! 누구야? 아헤이! 영원전투투공을! 오케이 됐습니다. 이건 저한테 굉장히 필요했던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나는 현질해야 하는 운명일 걸까? 아하하하하하 괜찮아 왜냐? 아니 이번에 에헤헤! 현질 하지마! 장담 듣고도 하지마! 영상 보시기에는 석관! 저의 모르는 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추천을 통해 매일매일 탐상특공대의 무력보숙과 월전앱카드를 선물해드립니다. 아니 여러분 아니 그 말을 했더니 뭐냐면 이번에 월간 패키지랑 주간 패키지라고 생겼단 말이에요. 아니 거기에서 지금 보숙을 굉장히 좀 값싸게 팔고 있는 게 있더라고? 아 그럼 이걸 안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가두라 합시다. 네 두고. 오케이 7층 오르다이야. 야 우리 더 너무 지우지 말고 일단 뽑은 다음에 보자. 또 뽑은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나올 수 있잖아. 뿅. 나올 수 있잖아. 에이. 뿅뿅. 나와라. 오!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와! 여러분! 덕울버니 얻고 많았습니다. 덕울버니 에디트 파기버 얻고 많았습니다. 예헤이! 예헤이! 야 잠시만 이거 파게임 얻으니까 이거 S등급 엘리트 초기화되네. 아 하긴. 그래 뭐 파게임이 S등급 장기기도 하니까요. 아무튼! 야 이거 괜찮을 때 좀 값싸게. 근데 그 값싸게가 사실 값싸게는 아니긴 해. 왜냐면 그동안 15,000 보석을 모을 때까지 좀 신차가 있긴 했어. 아무튼! 오늘은 편지를 별로 안 하고 파게임을 얻었다. 박의힘 공격력 15% 모든 단 항 범위가 15% 증가 재로 방출된 블랙홀이 사라진 후 폭발을 촉발함 공격력 25% 진생 발생된 에너지 커버가 파일이 stimuler 우리는 스토리를 와우 살짝 아쉽긴 한데 공격력이 오, 당탄아! 다시 한 번 볼까? 이 녀석이? 오, 저거 뭐야? 저게 그 공허 에너지 방출한 건가? 아하하하하하하 오 이봐 오 잠시만! 두번째 마다 지금 뭐야? 무기 스킬 지구방위대 최신 과학기술? 뭔데? 아하 잠시만요 이거 뭔가요? 모듈로 광산? 아 잠시만 이거를 찍고 보고 싶긴 한데 일단 참자 왜냐? 아 오늘은 지금 너의 타임이 아닙니다 자 지금은 이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야야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야야야 야 보스턴가 뭐다? 뭘?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얘랑 합쳐줘 와! 와하 이거 뭐야! 예상에 무기 떴다 아 예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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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그래 이렇게 떠난가고 자 벌레콜 데미지 두 배로 합니다 오케이 근데 크기가 아직 커지지 않네 이거 크기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데미지 이거 내 생각엔 연료는 필요할 것 같아요 연료로 파괴 힘 좀 키워보겠습니다 가자 잠시만! 고아로 총알도 아니고 데미지 뭐가 돌파하는 조건이지? 아니야 오 데미지는 데미지 야 야 야 데미지 꽤 암우신 펴줘같죠? 와! 떴다! 와 여러분 아니 파게임은 그거네요 왜골격 갑옷 그게 지금 패시브네 그래서 수비수랑 지금 겹칩니다 아 근데 원래 이거 안찍었었는데 근데 이게 파게임하고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든다 일단 왜골갑옷을 안찍지 말고 우리 파게임을 먼저 찍읍시다 블랙홀크기 하면 증강도입니다 아싸 어때요 여러분 좀 커진 티가 나네요 좀 커진 티가 납니다 커진 티가 아니에요 커졌습니다 확실히 커졌습니다 꺼져라 가자고 오 야 근데 이거 야 이거 잡몸이 뭐다 아니 개사기야 아니 잡몸고 말해서 이거 완전 우와 이녀석 오 야 야 이거 그 친보스도 지금 속도가 좀 빠르면은 못 움직여 할 수 있을건데 그치 아니 근데 얘 좀 움직이긴 한다 얘는 얘는 좀 움직이네 그니까 찐막 보스한테는 생각보다는 그게 막 효율적이 나긴 하네요 근데 데미지가 약하지 않아요 이게 그리고 특히 그 정몬스터를 출산하기 때문에 출산하면 나쁘지 않아요? 출산하면 훨씬 더 괜찮은데 지금까지 보기에는 어 자자 블랙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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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더 오케이 오케이 자 블랙홀 데미지 대폭 증강합니다 오 요것도 나쁘지 않죠 자 한 번도 파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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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러면은 블랙홀 데미지도 대폭 증강 블랙홀이 커지진 않네요 오케이 아닙니다 자자 이거 먹으면 이제 진안 오 저거 뭐야 저거 무슨 무기야 무슨 무기야 나와라 파기임 진안 저승의 심판 죽자 하면 살 것이다 오 씨 뭐야 이거 우와 우와 뭐야 우와 우와 잠산이 남아 와 아니 지금 여기 그 뭐냐 블랙홀에 방벽 버튼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이거 뭐야 무기다 시시덩어리에요 아니 얘네들이 못 들어오는다 아니 뭐야 S곱 버드는 거 S곱 버젓 해문 된거야 S곱 안녕 지금부터는 대파괴의 힘 신대가 왔다 yep 마지막으로 보스 한번 잘 요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서 조심하라 빵이야 힘 내라 파괴의 힘 잘한다 파괴의 힘 예헤이 되셔서 here 대망의 D 양ruk 파괴의 힘이 D량힍했다니까 왜냐면은 잡박들이재 민 bip 결과는? 예헤이! 박혜인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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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드릴샷 이거 돌파가 안 한 거 왜 27파야? 너 그리고 왜 지금 딜량이 수비수하고 주변에 이렇게 뜨는 거야? 아.. 편집 좀 불안 불안한데요? 단순히 CC 쇼트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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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를 그 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